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 섭리했습니다. 여러분, 4.19 민주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한정에 이어서 2016년 12월 9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국회의 뜻이 분명해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하여야 하세요.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심의에 착수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길입니다. 권법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원하지 마십시오. 내각은 민생을 잘 챙기되 절대로 박근혜의 부활을 꿈꾸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의 완전한 승리, 과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99대 1의 사회를 상징하는 격차사회,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시민혁명의 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국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거대한 행진 이제 시작합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국이다.